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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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을 아 씨.. 너무 힘드네..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시영아! 안 돼! 씨.. 야 씨.. 다 했는데 씨.. 야 씨.. 아이씨! 와! 1, 2, 1 1, 2, 2, 1 2, 3 야.. 야.. 야 뭐야..! 아 깜짝이야.. 하하하하 야 깜짝 놀랬.. 하하하하하하 아 깜짝 놀랬네.. 하하하하 아 나 바지 벗길 깜짝 놀래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 하나는 방탄을 생일 축하합니다 아 다같이구나 진짜 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살아가는 방탄을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있는데 아니 누가 하나 데리는구나 아니 예 3주를 몰라 3주를 몰라 맨성들이 좀 같이 좀 도는데 알아 3주를 했는데 당연히 하나 둘 셋을 해 네 타이밍 땀이 높다 자 그러면 추우시구요 아 다같이 2주 1주 2주 1주 누구나 3주 3주 배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清水さん、顔は似合っているのかな? 似てますよ ポイントです、ポイント え、なに!? 体があった!体があったよ! 体があったよ! 体があったよ! 体じゃないの? でも似てるぜ 水を入れた!! 這邊に。 何を出したの? 原来はこれは? もちろんよ! いえ、何を出したの? これだったんじゃん なってなんだよ 見てみよう! 実は何を出したんだよ 本当にあったな それを出したの? すごく入った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애들 언제 일어나냐? 배고픈데? 남준이 형 위에서 자면은... 깨우게. 3시. 3시라고? 네. 12시 알람 맞춰라는데? 그거 안 울리던데? 나도 1시에 일어나가지고... 아휴, 슬스러워. 그만해, 그만. 뭐야, 뭐야,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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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말라고! 쉬지 마. 쉬지 마. 뭐하고 짐이야, 짐다. 고관자랑... 안 돼. 아니, 왜? 들이대, 그러니까. 너 와. 야, 입술 움직였어, 너. 너 와. 아, 대박이다. 나, 가. 나 네가 있는 그림이 한번 봐볼래? 내가 가면 어떻게 봐? 아니, 한 번만 봐봐. 한 번만 봐봐. 뭐? 뭐 먹어? 뭐 먹어? 뭐해? 너 왜 안 왔어, 마트? 태형이 선물? 어, 잠깐만, 나를 향해 오고 있는데? 나야? 진짜 나야? 야, 이거 진짜 나야? 대박이다 나야 받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안 좋아 하지 마라 대박, 대박 아, 이 부자가 된 느낌 뭐지? 달려라 안 받아줘요 안 들어와요 다시 들어가세요 자, 들어갈게요 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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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 자, 이렇게 또 진행해 주시기 전에 민정 상했어, 지금 오늘은 이제 정말 이런 배경이 저희가 예전에 찍은 것처럼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뭐 뭐 뭐하지? 오늘 걷는 사람 있으면 내가 다 막아드립니다 굿즈다, 이거 굿즈다 뭔 굿즈에요? 굿즈는 너만 주는 거지 아니, 태형이는 뭐 그런 감성은 아니고 그렇지 얘를 진짜 준비를 했긴 했는데 약간 구제 옷 봅니다 구제 악세사리 이런 거 아, 다 이걸로 만든 거야? 와, 진짜 근데 그게 시리즈별로 있어 야, 못 구해 야, 너 한복 입고 야, 갖고 다면 되겠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잘 하러 오고 연결 난 기분이 들어흐를 지는 나 기분이 들어흐를 지는 나는 기분이 들어흐를 지는 나 기분이 들어흐를 지는 우리 다시 촬영해요 왜? 나 촬영 안 해? 지금 촬영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게 촬영하는 거에요? 아, 그니까 지금 다 잊자고 촬영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아, 이제 촬영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기분 나쁜 얘기만 하는데 이거 다 잃어버렸잖아 우리한테 날아야해 그럼 집에 가든가 가? 그러면 내려가 갈게요 잘가라 다해왔어요 감사합니다